안녕하세요 크리시아 형사학교를 원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이라는 주제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주제에 강의를 하게 될 날도 있으니 신기하기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주제의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된 사람도 적지 않고 이런 주제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 교회 저 교회로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특별한 방법이라도 있냐고요 뭐 그렇다고 볼 수도 있고 뭐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이라는 주제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특정한 방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거의 가짜라고 보면 됩니다 이들이 가르치는 방식은 예언을 가르치는 방식과 별 차이가 없죠 대부분 기도하는 중에 마음의 소리를 듣는 거라고 합니다 이런 두의 가르침은 뉴에이지의 뿌리를 두고 있어요 참선이나 초월 명상도 죄다 이런 방식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귀신이 속이는 뉴에이지 사상이 교회까지 침투되었을까요? 참 기가 막히는 일이죠 소위의 관상기도 혹은 향심기도라고 부르는 기도의 방식도 이와 유사합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을 상상하는 등 마음에 자신이 원하는 내용을 떠올리며 기도하다 보면 깊이 몰입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경험을 하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무슨 말을 들었느냐고 물어보면 내 딸아 너를 사랑한다 등의 말이 아주 적지 않죠 그렇다면 이런 말씀이 비성경적이냐고요? 아니겠죠 이런 두의 말도 성경에 도배하다시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자신에게 말씀해 주신 거라고 감격해 마지 않죠 그렇다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말씀해 주신 말씀이라면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뭐가 특별하다는 것입니까? 물론 성령께서 자신에게 찾아와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방식을 선호하다 보면 100% 귀신이 속여서 들어오게 되죠 저를 찾아온 사람 중에서 예언을 하고 성령의 말씀을 듣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허다했어요 그렇다면 선지자의 반열에 오른 특별한 하나님의 종이 아닐까요? 그런데 뭐가 아쉬워서 저를 찾아와서 기도훈련을 요청했을까요? 말하자면 성령의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그게 전부였다는 거죠 말하자면 성령의 말씀을 듣지만 들었지만 영혼은 건조하고 냉랭하며 삶은 고단하고 팍팍하였고 믿음은 무능하고 무기력했기 때문에 저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게 거짓이고 가짜이지 않습니까? 선지전능한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면 이렇게 무능하고 무기력하게 살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경적인 방식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일반적인 통로는 성경말씀이죠 그러므로 성경말씀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쌓아두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지식으로 머리에 저장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죠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깨달음으로 가슴에 내려와야 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은 신앙의 수준이나 처해진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마련이죠 그러므로 성령이 대주하시는 기도를 동반하여 매일 꾸준하게 시간을 내어 성경을 읽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선호하는 일부의 성경만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읽어야죠 그래서 해박한 성경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깨달음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허다한 크리스천들이 성경을 규칙적으로 꾸준히 읽는 습관을 들이지 않았거나 성령과 깊이 교제하는 기대 습관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깨달게 해주시는 것 외에도 꿈이나 환상 영업을 통해 말씀을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상은 아주 드문 경우이고 꿈은 소위 개꿈이라고 말하는 생리적인 꿈과 혹은 귀신이 속여서 넣어주는 꿈과 성령이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그런 꿈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꿈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별하는 영적 능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성령께서 말씀해 주셔도 듣지 못하고 개꿈이나 귀신들이 속이는 꿈에 넘어가기 일수일 것입니다 특히 영음으로 들려주는 경우는 귀신들이 길목을 노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만난 소위 예언을 안다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귀신이 넣어주는 소리에 속고 있었어요 이들이 말해주는 영역도 점쟁이 수준에 벗어나지 않았고 그들의 삶이나 사회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능력이나 변화 열매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여전히 자신에게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다고 절색같이 믿고 있었어요 물론 개중에는 성령께서 영음으로 들려주는 연예언사를 받은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극히 드물죠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를 통해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분별의 능력이 없다면 성령께서 아무리 말씀해 주셨다 하더라도 곧바로 귀신이 넣어주는 소리에 속아서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성령께서 다시 말씀해 주시지 않아요 이런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백과사전이 아니에요 자신이 알고 싶어하는 내용을 주목주목 나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인생의 길목에서 크고 작은 결정을 할 때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순종하여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말하자면 어떤 대학에 들어가고 어떤 전공을 선택하고 졸업 후에 직장을 선택하거나 결혼 배우자 혹은 자녀의 진로 등에 우리는 인생을 사랑하면서 크고 작은 삶의 여정에서 선택하고 결정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런 상황에서 어떤 결정이 성경적이라는 말씀들을 성경에서 찾기가 어렵죠 저처럼 적지 않은 공정체의 식구들을 이끌고 있는 사획자라면 날마다 사획의 진행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하는 처제입니다 그렇지만 저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것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저의 필살기를 말씀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 바로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쉬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의 습관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조용히 지켜보며 살펴봐야 하죠 물론 성경적인지는 성경적인지 아닌지는 자신이 가진 해박한 성경 지식으로 이미 걸러내고 난 이후에 성경에서 알 수 없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해야 될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는지 지켜보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서 그 문제가 머릿속에 사라진다면 성령께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결정하거나 선택하지 않아요 그러나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나도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다면 일단 선택사항에 넣어봅니다 그리고 일단 소극적인 시도를 해보면서 경과를 지켜보고 열매가 맺히는 일을 날카롭게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알 수 없다면 성령과 동행하는 증거와 열매를 가진 영적 지도자의 조언을 받으면서 실행한다면 빨리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적하게 일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면 지속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간중간 점검하면서 가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에요 가장 자칫 잘못하여 충동적으로 결정하면 이를 그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성령과 동행하는 기도의 습관을 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의 뜻을 아는 데 무척이나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길 원한다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기회를 갖는 데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위에 성령과 깊고 친밀한 교제의 기도 습관이 없는 사람이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며 조언을 해준다고 나선다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네 교회 주변에 널려 있으며 이들이 바로 무지하고 어리석은 양들을 속여 불행한 삶의 수렁으로 빠지게 하는 좀비들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